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작품은 카메라 한 대갖고 찍었습니다. 샤이먼버그 무당벌레라는 작품은 실바나 단젤로가 쓴 이상한 도둑 벨리토라는 그 소설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아주 오래전에 시나리오 초고가 나왔습니다. 배우들을 만나서 그리고 10개월이라는 긴 여정 속에 리딩하고 캐릭터화하고 제가 창조한 캐릭터에 맞춰서 그 배우들이 그 캐릭터를 녹여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캐릭터 자체가 이제 이상한 도둑, 착한 도둑, 또 나쁜 도둑 그 다음에 또 다양한 개성이 강한 깡패 건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들이 다 좀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코믹적인 요소도 많지만 이 샤이먼버그라는 작품은 되게 슬픈 슬픈 이야기예요. 실바나 단젤로의 이상한 도둑 벨리토라는 그 캐릭터에서 그 캐릭터를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여기에 이제 관련된 메인 플롯이나 서브 플롯에 대한 조연들 그 다음에 적대자 이런 것을 이제 설정하고 세우는 그 과정에서 착한 도둑하고 나쁜 도둑, 건달들, 깡패 같은 그리고 깡패 속에서도 이제 여자 깡패를 등장시키면서 결론적으로는 한 매친 주인공, 한 매친 이상한 도둑, 이둑이 이제 벌레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한을 풀어가는 이야기예요. 실바나 단젤로의 이상한 도둑 벨리토에서 영감을 얻어서 초고가 나왔고 이 배우들을 이제 만나서 이제 각색하고 캐릭터를 다시 첨가하고 그리고 스토리를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복극적인 작품이 이제 탄생하게 됐는데요. 샬먼버그 무당벌레의 주인공, 주인공 이둑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서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여동생도 잃게 되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폭력이 나를 낳아줬던 행복했던 그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폭력이 엄마를 잃게 하고 그리고 여동생과 순위를 잃게 했다는 그 한 매친, 그 한 매친 갈등을 벌레 같은 깡패들의 폭력을 직접 당하고 만나면서 자기 한을 풀어가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무겁기도 하고 블랙 코미디, 호러 스릴러 장르를 이 작품은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 자체가 이제 좀 무겁고 잔인하기도 하지만 무겁고 잔인한 이 요소들을 재미나게 블랙 코미디로 좀 희화화 시켜서 좀 연출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작품은 카메라 한 대 갖고 찍었습니다. 저도 이제 오랫동안 시나리오를 써오고 로맨스나 판타지나 휴먼 드라마나 SF 여러 시나리오를 써오다가 첫 작품을 이제 끝없는 비라는 로맨스로 저도 데뷔를 하고 싶었는데 운명적으로 이제 배우들을 만나고 저도 첫 작품이다 보니까 첫 작품은 이렇게 의미있게 힘들지만 힘들겠지만 이렇게 데뷔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의미있는 일이겠다. 처음에는 이제 이 작품이 실바나 단젤러의 이상한 도둑 벨레토라는 영감을 얻어서 처음에는 제목이 둑이었습니다. 둑. 둑이라는 제목의 시나리오는 이제 정지훈 우리 B 있죠? B. 가수 B. B를 캐스팅하고 싶었어요. 그 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는데 경제적인 형편의 윤택을 위해서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고 집이 잘 살아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도둑질을 하면서 33살이 되는 가정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벨레토라는 캐릭터를 갖고 와서 둑이라는 시나리오의 초과가 여기까지 나왔었어요. 샤이먼버그 작품을 하면서 그래서 김지훈 감독이 놈놈놈에서 영감을 살짝 얻었어요. 이상한 도둑, 착한 도둑, 나쁜 도둑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스릴과 쾌락을 즐기고 싶어서 욕망이 있는 주인공이에요. 그 둑이 어렸을 때 이제 친구 집에 갔다가 도둑질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스릴을 느껴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플롯 중심의 시나리오를 처음에 썼을 때는 각자의 개성이 다른 도둑 3명이 목적을 위해서 집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착한 도둑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면 도둑질을 해야 되는데 착둑이라는 캐릭터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빨래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이 무당벌레 샤이먼버그에서 되게 귀엽기도 하고 정말 또 악동 같은 이미지지만 되게 살벌한 저는 이 샤이먼버그에서 제일 사이코 기질이 제일 강한 캐릭터가 착둑이라고 봐요. 착한 도둑. 근데 이 착둑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독질을 하진 않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리고 깡패들한테 잡혀서 맞으면서도 그리고 굳은 일을 하면서도 거기 안에서 스릴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샤이먼버그에서 착둑에 중요한 대사가 나오는데 착둑이 이런 대사를 칩니다. 이제 나쁜 도둑이 물어봐요. 너는 왜 남의 집에 들어와서 청소하고 빨래하냐. 이 또라이 같은 새끼야. 라고 얘기했을 때 착둑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남의 집에 들어와서 청소하고 빨래하면 마음이 정화되는 걸 느껴요. 이런 대사를 치거든요. 저는 이 샤이먼버그에서 제일 사이코 기질이 제일 강한 캐릭터가 착둑이라고 봐요. 착한 도둑. 근데 이제 이상한 도둑은 엄마를 찾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잃어버리고 여동생을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엄마와 손을 잃게 돼서 그때부터 집을 나와서 이제 엄마를 찾게 됩니다. 근데 엄마를 찾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상한 도둑이 깡패들을 죽일 때 정말 프로급의 이상으로 이제 건달들 깡패들을 죽여요. 그런 거 봤을 때 이상한 도둑의 설정은 이제 엄마를 찾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겠고 이상한 도둑의 캐릭터를 보면 저게 사람인지 벌레인지 거의 그냥 무채색입니다. 사람이 행동하는 양식의 기본 양식을 갖고 있지 않고 숨을 쉬거나 냄새를 맡다거나 반응이나 감정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서 엄마를 잃고 여동생을 잃고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여동생과 엄마를 찾다가 결국에는 한이 서려가지고 거의 벌레같은 벌레같은 이런 캐릭터화가 돼버린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쁜 도둑이 나오는데 나쁜 도둑은 그냥 일반적으로 똑같은 도둑이에요. 남의 집에서 뭘 훔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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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이 세 명의 도둑이 아까도 다시 본점으로 돌아가면 이 무상벌레 샤먼버그의 플롯은 세 명의 도둑이 한 집에 우연찮게 들어가서 만나요. 그래서 서로 당황하죠. 왜냐하면 서로 이제 집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서로 긴장하고 서로 피하고 그러다가 이제 막 어 도망 나오려고 하는데 나중에 세 명의 도둑이 딱 만나요. 나쁜 도둑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야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한 집에 이 세 명의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짜증을 내면서 이제 나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15분에서 19분 정도 될 거예요.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건달들이 그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둑 세 명이 들어간 집이 건달 숙소인 거예요. 이 집에서 탈툰하는 게 플롯 중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캐릭터 중심의 플롯은 뭐냐면 이상한 도둑이 엄마를 찾기 위해서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그 집에 들어갔는데 도둑들을 만나고 도둑들을 만났는데 엄마 향이 났는데 엄마 향을 못 맡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집을 나오려고 하는데 평폐들한테 이제 폭력을 당하면서 어렸을 때 엄마를 뺏어가고 이제 여동생을 뺏어가고 엄마와 여동생을 잃게 만든 아버지의 폭력 폭력에 대한 복수심이 복수심이 드러나면서 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그 마음 그 한 맺힌 것을 이제 꾹꾹 누르고 누르고 참고 있었던 건데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건달들을 만나면서 건달들에 폭력을 당하면서 아버지의 폭력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달들의 폭력과 이 깡패들의 폭력이 아버지화가 돼버린 거죠. 폭력을 하는 이 깡패들을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 냄새가 난다. 그러면서 제가 유튜브에 인터뷰 형식으로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고 해석하고 이걸 만들기까지 되게 어려웠던 것들. 제일 어려웠던 거는 카메라 한 대 갖고 찍었는데 그리고 제작비도 너무 없었어요. 그치만 제 첫 작품이었고 배우들하고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많은 어떤 정말 이 영화를 만들기까지 정말 많은 문제들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그거는 추후에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해드리고 무당벌레라는 작품은 제작비가 별로 없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도 한 대 갖고 찍었고요. 그 다음에 조명도 거의 없었어요. 10개월 정도 배우들이 리딩하고 캐릭터화하고 연기 연습 연기 레슨을 다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캐릭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무명 배우들을 연기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도 많았는데 배우들이 되게 고마웠던 건 뭐냐면 그대로 감독이 만들었던 창조했던 그 캐릭터를 끝까지 믿어주고 소화하고 책임감을 가져줬다는 것. 그래서 어떤 누구보다 어떤 탑배우가 와도 이 역할만큼은 우리 배우가 정말 잘해냈다. 저는 그렇게 무엇보다도 로켓 우리가 저희가 촬영했을 때가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10개월 정도 2019년도 이제 12월 달에 배우들하고 첫 미팅을 했고요. 그때는 이제 지금의 캐스팅 라인업 여기에 모든 등장하는 캐스팅 라인업이 다 구축이 되진 않았어요. 그때는 이제 착한 도둑, 이상한 도둑, 나쁜 도둑, 그 다음에 보스 이제 깡패 등장의 보스 이렇게 4명만 어느 정도 확정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점 캐스팅을 하고 또 이제 중간에 배우들이 몇 명이 또 하차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당벌레 속에 여자 깡패가 한 명이 나오는데 여자 깡패가 여자 깡패에는 이제 한 3번의 배우가 이제 하차가 됐었는데 하나는 이제 젊은 남자 배우였는데 작가주의 영화하고 제가 창조한 그 이제 막중이라는 깡패의 캐릭터를 캐릭터가 너무 독특하다 보니까 소화를 못했어요. 그 무엇보다 그 배우는 좀 멋있는 깡패의 역할을 맡고 싶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이 아니고 좀 코믹적이면서도 좀 비참하게 죽는 그런 엔딩을 보고 나서 중간에 자기는 이제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하차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깡패들 중에 한 명 막중이는 여자 깡패 그래서 여자 캐스팅을 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또 깡패의 숙례 내고 깡패가 갖고 있는지 건들거나 이걸 소화하기가 너무 처음에 좀 힘들었습니다. 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부재 저는 끝까지 좀 밀고 싶었는데 중간에 좀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못하겠다고 하차하겠다고 이런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지금 이제 무당벌레에 나오는 막중이 이 배우도 처음에는 되게 좀 내성적이었는데 이제 같이 감독하고 좀 친해지고 또 리딩하고 연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되게 친해지니까 자기보다 더 어떤 연기가 극치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연기인데도 지금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인데도 이 캐릭터를 소화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그 배우한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샤몬버그 무당벌레라는 작품이 지금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1분 쇼트 1분 업로드용으로 하루에 하나씩 아니면 이태리에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유튜브용으로 올린 거지 그냥 극장 개봉용으로는 따로 다른 음악이나 효과는 다릅니다. 유튜브용으로 편집을 해서 새롭게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영화가 저도 첫 작품이고 솔직히 또 이제 지인이나 인맥이나 이런 저도 뭐 권력이 힘이 없어요. 자본의 힘도 없고 그래서 유튜브를 만들었고 유튜브 쇼트나 이제 업로드를 보면서 그리고 저의 인터뷰를 보면서 누군가가 배급과 이 영화가 극장 개봉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급 그 다음에 해외 영화제까지 이렇게 그래서 제 영상세계를 좀 많이 알고 싶고 무엇보다도 저를 믿고 이 작품에 참여한 모든 배우들에게 무명 배우들이지만 이제 샤몬버그라는 무당벌레의 탑 배우들이죠. 이 배우들이 이제 극장 개봉을 해서 가족들, 친지들이 다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